40대 백인 여성, 자신의 10대 친아들과 또 그 친구들에게 술파티를 주선하고 이도 모자라 술에 취한 소녀들을 성관계를 맺도록 부추긴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엄마이면서도 본인도 여성이지만 10대 아들과 관계된 성관계 여성들 중 일부는 아예 합의까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른바 막장 엄마입니다.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47살의 샤넨 마리 오커넛 씨입니다. 그녀는 지난해 12월 그녀의 집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술에 취한 소녀가 있는 방에 한 소년에게 피임기구까지 건넨 뒤 밀어넣습니다. 두 사람은 모두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. 이 소녀는 화장실로 도주해 문을 잠가 화를 면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파티에서 샤넨은 다른 소년들이 소녀를 성폭행하는 것을 관전하고 또 심지어 소녀가 술에 취하면 그 방에 소년들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성폭행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샤넨이 2020년 지난해 6월부터 2021년 올해 5월 사이 적어도 6차례 이상 이런 술파티를 열었고 보드카와 위스키 등 양줄까지 구입해 주로 14살, 15살 어린 청소년들에게 의식을 잃을 정도의 음주를 부추겠다고 합니다. 이에 대한 증거로 파티에 참여했던 10대 청소년들의 목격담이 더해졌는데요.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파티를 비밀로 하라는 자신의 규칙을 어긴 10대 1명을 괴롭히기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샤넨은 성추행과 아당성추행, 미성년자 음주 제공 등 모두 39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한편 샤넨의 남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발을 뺐는데요. 한편 이번 사건을 접한 제프로젠 지방검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 역시 부모로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할 정도로 막장 스토리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.